두 분이서 또 커플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희한테 추천해주실 콘텐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 네. 이제 저희가 둘이 한 커플 요가인데요. 커플 요가? 네. 남자끼리 해보니까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. 쉽지 않은데 그거? 남녀가에도? 어머, 어 뭐야? 저렇게도.. 저렇게도..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구나. 우리.. 다리 먼저 올리고요, 손을 안 잡고 다리를 먼저 올리고. 아 이렇게? 네 맞습니다. 아 다리에.. 우리 이거 콘텐츠로 했는데 쥐가 또 나와요. 오랜만에.. 맞아요. 드로? 서서 하나요? 응. 오... 죽은 거.. ... 게임을 했어요. 두분도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. 이거 말고 약간 난이도 있는. 그 다음 자세가 좀 재밌고 그 자세를 저희가 보여주지. 직접 보는 게 빠르지. 어 네. 어머 어머 어머.. 뭐죠? 어머 어머 어머! 뭐죠? 하나 둘 셋! 오 그런 거? 내려가진 않죠? 어 잡았다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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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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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죠? 아 이거는 혹시 저희랑 같이 해보고 싶으신 거 어 아니야 여기 또 아니야 아니야 인턴에도 왔어요 인턴에도 왔으니까 아 그쵸 인터넷 열심히 해야죠 저희 큐랑 한 번 누워야죠 뭐 제가 누워요? 네 잡아주시면 잘하실 거 같은데요? 저의 다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아 잠깐만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아니 아니 같이 내려줘 아니 내려야죠 내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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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없어서 굽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아 이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혼자 코어 운동할 때 하는 건데 네 좀 약간 고난이도 하나 둘 어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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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우와 이게 가능해? 우와 이게 가능해? 우와 우와 이게 가능해? 대박이다 해보시죠 제가요? 또 운동하셨으니까 그래 운동 맨날 하는데 이거는 운동하는 거랑 다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옷은 무슨 차력하시는 분 같지? 나오셨어요? 아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? 응 살이 짧아서 그런가? 안 되죠 아 저도 군대에 있을 때까지는 했는데 이거야 안 돼 invisible cart 이제 허리입이 좋아야 돼 가지고 허리가 저걸 damit